보정기 와 너무 재밌.. 쇼핑하는게 너무 재밌는데? 야 이렇게 왜 해서 시작해주면 안되냐? 처음에 총 들고 시작하는게 총 이거 나왔어요 레이저 포인트도 나왔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이렇게 쏘우면 레이저가 나오시오 쏘고 올려가지고 올라고? 와 어디가 어디가 이탈에서 다시 아아 다시 이거 쏘라 죽일 수 있어? 아 야 이거 포장 뭔데? 졸라 귀엽다 우와 이거를 아 이렇게 180번씩 주어지는걸? 아 거기 쏘라고? 피가 왜 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했다 뭐야 총 그대로 들고 시작하는거야? 뭐야 총 없어 세뇌가 다 썼나봐 세뇌가 다 썼나봐 후염맨인데 와 와 여기서 이렇게 잘 대는건가? 와 잘 만들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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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연습하라고 여기서서 아 아 아 아 아 좀 시끄럽긴하다 총선을 좀 잡게 해주지 그럼 연습이 안되려나? 아니 조금 더 커져서 내리게 해주지 여기 다진다니까 너무 시끄러워 재밌다 아침 매칭 돌리면 되겠네 응 맞아 티밍이네 훈련장 티밍이야 하나 둘 셋 야 이거 빨리 차가워야 돼 디디야 총이랑 가지고 나 깔아 그때 찾았어 나랑 같은 방 맞지 17명 어어 나 2방이야 똑같이 들어온 거 같아 어디서 만날까? 음.. 아 뭔가 쇼핑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가 나.. 그거지? 개코님이 나한테 명품 가놓은 여자 같다고 펑 터졌어 총 뭐 사갈까? 나는 막 10사랑 막 10개 그거 가서 갈까? 거기서 많이 못 써보는데 거기서 많이 퐁퐁 써봐야지 쇼핑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? 와 너무 재밌.. 쇼핑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? 야 이렇게 매해서 시작해주면 안 되냐? 처음에 총 들고 시작하네 처음에 쓸 총 딱 오히려 사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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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? 이렇게 해서 6대6 붙는 거야 개 재밌겠다 레이저 보여줄까? 이렇게 나와 레이저 레이저 포인트 쇼핑 다 하고 이거 너 같은데? 어? 하이? 어? 하이? 너지? 약간 스타일이 너 같애는 거 어디로 갑니까? 딸러피 손 손소리 안 나는 거지 아! 이발 맞춰 힛도 안 잡는데 아! 이거 시작해 오! 잘 맞추는데 너야? 다리 끝으로 싸우자 삼총 세 거지 너 어 나도 너 건배 와 끝에서 끝 아니? 끝에서 끝은 너무 멀지 않아? 이 정도? 아무.. 뭐.. 뭐 쓸까요? 아 나 막사씨 신총 쓰자 신총 신총 단발로 뚝배기 먼저 날아가면 지는 거다 왜 좋지? 안 보여 안 보여 네게 더 불리한 거 같은데 아오 여기 뚝배기 남아있어 날아간 거 같은데 뚝배기 안 남아야 되는 거? 안맞네 방탄율이네 아하하하하하 아 왜이렇게 안맞는게 아니 방탄율이네 이거 실화냐 아니 왜이렇게 안맞는다 이거 정말 춘거같은데 여기까지 방탄이야? 안맞네 님 벗겨졌는데? 그러니까 벗겨졌어 왜이렇게 안맞길래 막 쏘고있어 님 제가 지금 총 이거 나왔어요 레이저포인트도 나왔어 이렇게 레이저포인트 이렇게 쏘면 레이저가 나오지요 두발씩 쏘는 점사 어 왜고래 야 가만히있어 어 야 눈 디디아 나 눈 눈탱이 반등이 됐어 님 고소할게요 하하하하 야 스파이더맨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써봐 라이트 그립으로 단발 쏴봐 라이트 그립으로 단발 쏴보라고? 응 좀 멀리서 쏴야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못 건너냐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니야 너무 멀어 니디아 너무 멀리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못 맞추겠어 여기 4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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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그립iya 써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케이 이거 뭐야 여기 주차장이다 오 삼카즈있어 아 여기 점프네! 아 잘 못겄어 우와 이거 동그라미도 있는데?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뒤에 더 긴 거 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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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눈 한 번 해봐야겠다 이거 미쳤다 야 이거 무슨 배틀브라운드 이거 뭔데? 저게 장르를 넣으면 되는데? 아아 속도 올려가지고 올라고? 응 와 어디가 어디가 이팔을 다시 아 속도를 좀 천천히 가볼까 아닌데? 아 아 아 아 떨어지네 아 아 오토바이만 떨어지고 차가 돼 아 차려 해봐야 될 것 같아 차면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는 중간에 낙하되더라고 아니야 멀리서보다 진짜 빠르게 해봤는데 오토바이랑 나랑 분리가 돼 꼭대기쯤에 총 1,5 나왔어? 네 먹어봐 미안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